어떤 주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게 비싼지 싼지를 잘 모르잖아 모르죠 싸게 사고 싶지 않아 저 진짜 아직도 거져먹고 싶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두 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게 과거 PER과 앞으로의 미래 PER 아 근데 제가 MTS 두 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BR이랑 아 그래요? PER이 조금 달라요 왜 달라? 왜 달라요? 제가 아까 이제 다양하게 계산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기준에 따라서 그런 값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주식은 사기야! 사기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땅에 태어나 너도 나도 주식 투자 주식 투자 주식 투자 주식 투자 주식 투자 반갑네 안녕하세요 이 인형 뭐야? 순간 멱살 잡기라고 아세요 최근에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수식이 기조한 줄 공부하다가 수익률을 보고 이억! 이억! 혹시 얘가 그럼 나은가? 그렇죠 이억! 근데 어떤 주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게 이제 비싼지 싼지를 잘 모르잖아 모르죠 알 수가 없지 사실 누구도 몰라 하지만 적어도 초코파이가 5,000원, 1,000원 하면 이건 좀 아니잖아 비싸다 생각하죠 초코파이가 100원, 50원 하면 이건 너무 싼 거잖아 물론 초코파이가 얼마에 팔리는 게 사회적 정의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 친구가 1,000원이어도 이상하고 30원이어도 이상하다 이거 이해 되지? 네 이해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식 역시도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벌고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성이 있다면 참고가 될 수 있을 만한 적정 가치 적정 가치 그거 정도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바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다 진짜 전문가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는 사실 이 정도는 충분히 다 알 수 있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준비를 좀 해봤어요 1년에 100억 버는 시멘트 회사 시가총액이 500억이야 이 회사는 비싼가? 싼가? 1년에 100억씩 버는데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 한다면 저는 싸다고 느껴지는데요 왜? 5년이면 금방 500억이 되잖아요 어 그래도 좀 공부 좀 했구나 어 뭐 좋아 이건 좋다 그러면 회사 보유 부동산 현금만 500억이야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0억이야 어때 이거는? 이거는 이 회사가 지금 수익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내가 오늘 또 숫자만 파는 사람이 있어요 퀀트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분들인데 뭐 시간 끌지 말고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네 워낙 이분은 한 자리에만 오래 앉아 있다는 거를 당연히 잊으면 안 되네 움직이질 못하게 회사에서 알겠어요 이분이 원래 회사 들어갈 때는 너무 말랐던 분인데 회사에서 못 움직이게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됐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간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유명한 애널리스트 모시겠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돌아다닙니다 저도 아 그래요? 계속 상해하고 그러세요 제가 아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회사 보유 부동산과 현금만 500억인데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이 회사 비싸냐 싸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야 부동산과 현금만 팔아도 500억이면 시총 1000억이면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생각은 맞습니까? 싸죠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부동산인지도 봐야 하고 이 현금으로 뭘 할지도 사실 봐야 하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1년에 100억 버는 시멘트 회사인데 시총 500억 이 회사는 쌉니까 비쌉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싸다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는 항상 올라가는 주식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른다? 일단 싸다고 우린 평가를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텐데 금리가 10%일 때 오르는 기업과 금리가 1%일 때 오르는 기업이 다르죠? 맞습니다 금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금리가 10%일 때 오르는 기업의 종류들이랑 1%일 때 오르는 기업의 종류들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대체로 어떤 기업들이 1% 때 오르죠? 종목명을 말씀해도 되나요? 아유 편하게 하세요 네이버, 카카오, 삼성XXX 이런 기업들이 금리가 1%에 오르는 기업들이고요 왜요? 주식이라는 건 어쨌든 그 회사가 얼만큼 돈을 버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할 거고 이제 그 버는 돈을 가지고 과연 이 주가가 비싼지 싼지를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 미래에 벌 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이라는 그런 숫자로 조금 할인을 해서 가져와야 하는데 할인율 좀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사실은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10년 뒤에 천만 원이 돈이 들어올 사람이 있다면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천만 원이 더 가치가 높은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천만 원은 그냥 은행에 갖다 넣어도 10년 뒤에는 더 커질 테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돈하고 지금의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쓰는 개념이 할인율인데 금리가 이제 1%라면 할인율이 작잖아요 10년 뒤에 돈하고 지금 돈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큰 차이가 없다 금리가 벌 돈을 지금 갖다가 땡겨와서 비교를 할 때 쓰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금리가 이제 10%라고 하면은 당장에 얼마큼 벌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은 먼 미래에 있는 돈들은 가치가 점점 없어져요 아 잠깐 어렵긴 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지금 1억 버는 회사가 있고 지금 10억 버는 회사가 있어요 당연히 지금 10억 버는 회사가 훨씬 더 좋지 근데 이 1억 버는 회사는 앞으로 10년 후에 한 100억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성장하는 산업 분야니까 근데 지금 10억 버는 회사는 10년 후에도 잘해야 한 100억쯤 벌 것 같아 여기도 이제 크긴 크지만 성장률이라는 게 이쪽은 100배고 이쪽은 10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할 때 지금 금리가 1%라면 나중에 100배를 더 벌 회사에 훨씬 더 많은 돈과 기대가 쏠리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10%면 지금 돈 많이 버는 회사 쪽에 훨씬 더 많은 돈과 기대가 쏠린다는 거예요 기회가 쏙쏙 쏙쏙 돼? 쏙쏙 잘했어 하여튼 그런 게 이제 할인율 개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 버는 거에 비해서 현재 주가 이른바 PER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PER 개념이 뭐죠? 주가가 있으면은 한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나눠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PER이 10배라 그러면은 주가랑 이익이랑 비교했을 때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배라 그러면은 2배 차이 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주당 예를 들어 만 원인데 네 근데 얘 한 주당 벌어들인 돈을 한 지역이 벌어들인 걸 쭉 한 주씩 다 나눠보니까 얘는 한 주당 천 원 벌었더라 네 이러면 PER 10배 이제 PER을 보실 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두 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게 과거 PER과 이제 앞으로의 미래 PER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걸 이해한다는 게 너무 뿌듯하다 내가 지금 이걸 이해하고 있다니 업종으로 보면 그러면 어느 쪽이 PER이 좀 높은 편이에요? 바이오 당연히 높을 거고 그렇죠 소프트웨어 바이오 소프트웨어 바이오 소프트웨어 그리고 지금 전기차 여긴 대충 몇 배 한 50배 밖에 나와요? 그쵸 지금 거의 50배에서 60배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주식을 샀거든요 하나는 삼성 SDI를 샀고 하나는 카카오 이렇게 한 주씩밖에 못 샀어요 돈이 없어 가지고 근데 카카오도 굉장히 높죠? 그쵸 카카오가 제가 알기로 한 60배 정도? 와 60배나 돼요? 하지만 미래 PER로 따져보면 40배에서 한 20배 이렇게 쭉 줄어들겠군요 만약에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돈을 번다면 카카오가 10년 뒤에 가봤더니 이미 카카오가 그렇게 돈을 벌었었다면은 저희가 지금 주식을 사는 거는 되게 홈리적인 선택이었네요 그럼 일단은 조금 있다가 수치를 정말 한번 보고 싶네요 카카오나 삼성 SDI에 PER를 한번 보고 싶고 PER 추정치도 한번 보고 싶고 PER를 한번 우리 종목들 직접 한번 저희가 적정 가치 물론 그 적정 가치가 오른 가격인지 아니면 이 가격들을 무조건 가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니고 기본으로 그쵸 숫자만으로 따져봤을 때 적정 가치 한번 이따 평가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PBR 개념도 살짝 좀 네 맞습니다 PBR하고 또 많이 쓰는 지표가 PBR이라는 지표예요 이거는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의 자산 순 자산으로 비교를 하는 개념인데요 보통 이 PBR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오르는 주식을 찾기 보다는 여기까지는 빠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저는 이제 기업도 보지만 주로 업종 시장을 다 보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PBR이 0.9배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전체가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 PBR이 0.9배입니다 외국간 비교하면 1보다 낫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면 이 회사에 부동산 현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산 다 모아보니까 천억이에요 네 천억 근데 시청 다 해보니까 900억밖에 안 돼 근데 이제 PBR이랑은 조금 다르게 변동성이 좀 적어요 기업들은 돈을 벌 때 매년 잘 버는 해도 있을 거고 못 버는 해도 있을 텐데 기업의 자산이라는 거는 어쨌든 꾸준하게 혹시 늘어나가는 게 일반적이고 예를 들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자산을 팔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변동성이 덜한 지표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주가가 빠지는데 이 정도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할 때 PBR은 어느 정도로 그럼 생각하면 돼요? 보통 시장으로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지수 저희 예전에 3월 중순에 많이 빠졌을 때 보면 거의 0.7배 정도가 0.7배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이에요 금융위기 때도 0.7배 정도까지 빠졌었고요 그래서 PBR도 많이 사용하지만 PBR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 주식이 싸다 비싸다 판단할 때 좀 많이 사용하는 지표예요 특히 싸다라는 걸 판단할 때에는 PBR로 많이 보기도 합니다 또 싸게 사고 싶잖아 네 싸게 사고 싶어요 저 진짜 아직도 거져먹고 싶거든요 근데 PBR이나 PBR이나 대체로 이건 뭐 저 MTS나 HTS 가면 계산 안에 다 나와있어요 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잘 돼있어서 그렇죠 네 제가 할 일이 많이 줄어든 그런 느낌이에요 제 직업이 지금 계산기가 너무 좋아 네 아 근데 그 제가 MTS 두 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르더라고요 그 수치가 PBR이랑 PBR이 조금 달라요 왜 달라? 왜 달라요? 제가 아까 이제 다양하게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계산하는 방식 혹은 기준에 따라서 그런 값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아니 버는 돈이야 뻔하니 똑같을 거 아니에요 주식은 사기야! 사기야! 일단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삼성전자는 주식이 두 개잖아요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고 그럼 기업이 이제 돈을 벌었으면 보통 주식 주주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고 우선주 주주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PR은 주가랑 주당 순이익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주랑 우선주의 주식 수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PR을 보통주로만 얘기할 건지 너무 복잡하구나 이 기업의 PR로 얘기할 건지 또 달라지고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사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개념 말고는 거의 비슷해요 아마 소수점 정도 차이 날 거고 트렌드로 봤을 땐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룰이 있습니까? 있죠 룰은 있죠 룰이 뭐예요? 일단 룰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로 말씀드리면 절대 가치 평가법 두 번째는 상대 가치 평가법 상대 가치는 말 그대로 주식들을 여러 개 이제 깔아두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깔아둘 때 일단 잘 깔아둬야 돼요 비슷한 일을 하는 애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관심이 있으면은 옆에다 카카오를 깔아두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SDI에 관심이 있으면은 LG화 상대방이나 다른 배터리 30배다 라고 하면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이 업종 내에서는 저평가 되어 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사실 방법이에요 상대 평가법 네 근데 이 상대 만약에 이 상대법으로 하면 지금 주식이 최고점인데 내가 네이버를 살지 카카오를 살지 막 고민하다가 최고점에서 어 네이버가 조금 더 싸군 이러면서 네이버를 딱 사는 거예요 최고점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기 시작해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그렇게 해서만 망하는 건 아니고 그때 팔으면 망하게 되는 거죠 아 주식은 진짜 언제 팔지도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매도는 나중에 다시 한번 내가 가르쳐 드립니다 매도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단 상대 평가하는 게 있고 대신 상대 평가할 때 중요한 건 비슷한 업종 모드를 잘 골라야지 예를 들어 네이버 비교하려고 쿠팡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쿠팡은 네이버에 워낙 다양한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전에 이제 절대 가치 평가법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사실 개인 투자들이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절대 평가는? 네 왜냐면은 이 절대 가치 평가법이라는 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제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기업들이 10년 동안 나는 100억, 500억, 1000억 이렇게 벌 것 같은데 라고 일단 추정을 한 다음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할인율로 계산을 해서 이 주가는 대략 예를 들어 50만 원 될 것 같다 계산을 하는 게 절대 가치 평가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기업이 앞으로 벌 돈과 적정한 할인율을 가지고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조금 굉장히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평가한다는 건 어쨌든 되게 산업에 대해서도 이해가 굉장히 깊어야 되고 할인율도 되게 민감해요 사실 이게 1%냐 2%냐 저희가 가정만 달라도 목표 주가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HTS나 MTS에서 보는 PER 지표를 딱 봤을 때 이 주식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판단이 어렵다라는 게 사실 현실적인 답이에요 사실 절대로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으면 나한테 물어봐 내가 다 절대 평가 다 하고 있으니까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제가 딱딱 물어보면 딱딱 나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우리 이지선 제자가 지금 산원 주식이 총 3종목이 있어요 맞습니다 소중한 투자금으로 사는 거 K모 바텍 그 다음에 카모 오 또 하나가 삼성 S모 아이 이렇게 3 업종이 있는데 이 기업의 그러면 절대 평가 혹은 상대 평가 이걸 통해서 적정 가치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적정 가치가 주가를 정당화하는 건 절대 아닌데 현재 그냥 수치상으로만 따져봤을 때 퀀트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숫자만으로 따져봤을 때 대충 이게 적정 가치보다 좀 더 비싼지 싼지를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혹시 미리 분석해 오신 기업이 있으면 한두 개 정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뭐부터 볼까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